쌀과 감자 등 농축산 식품 가격과 구내식당 식사비 등 외식 물가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4월보다 1.6% 올랐습니다.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7개월째 1%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고 외식비가 올랐습니다. 감자와 쌀,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이 4.1% 상승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렸고 구내식당 식사비와 피자 등 외식 물가는 2.7% 상승했습니다.